홍천 토종굴입니다. 강원도 홍천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봄 여름 가을 산삼 곤드레 더덕꽃이 지천으로 피고 있습니다. 논과 밭이 없는 홍천 청정 산지에서 헛개나무 피나무 쌀이나무 엄나무 꽃에서 토종볼이 모아온 꿀을 삼촌 주민들이 함께 포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진짜 토종굴을 스틱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량을 먹을 수 있습니다. 스틱 토종굴 10g 50개 한 박스에 10만원 선물용 세트 300g 3병 20만원입니다. 홍천 토종굴은 정말 좋습니다.